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로?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핫둘 안녕하세요 저는 웰메이드에당 10개월 초 연습생 15살 강다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큼하고 팔랄한 막내를 맡고 있는데요 언니들은 제가 제일 무섭대요 이렇게 상큼하고 귀여운데 말이죠 어 잠시만요 국민 프로듀서님들 혹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아시나요? 게으른 토끼와 부지런한 거북이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 강다민을 투표해 주시면 게으른 토끼가 아닌 부지런한 거북이처럼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뚱입니다 프로듀스 포티에잇 당시에 소녀에게 투표하세요 시 또 시작이 되는군요 잘나가는 우리 친구들 오늘 두 친구가 포티에잇에 도전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다민 황소연이랑 제가 응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두 소녀 강다민 황소연 너무 예쁘지 않고 아주 다재다니라는 끼있는 소녀들 여러분들도 예쁜 두 소녀에게 투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희입니다 이번에 또 프로듀스 포티에잇 시작한다고요 저도 많이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웰메이드 예당의 두 친구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다민 황소연이라는 친구인데요 두 친구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스 포티에잇 많은 시청 바라고요 두 친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강다민 황소연 화이팅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포티에잇 안녕하세요 웰메이드 예당을 응원하는 허은정입니다 프로듀스 포티에잇에 저희 웰메이드 예당 연습생 친구들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지금 바로 웰메이드 예당 연습생 친구들을 공개합니다 바로 강다민 황소연입니다 정말 항상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는 친구들인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실력도 대박 미모도 대박 프로듀스 포티에잇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웰메이드 예당 연습생 친구들 강다민 황소연에게 꼭 꼭 투표 부탁드릴게요 프로듀스 포티에잇 화이팅 강다민 황소연 화이팅 프로듀스 포티에잇 많이 기대해 주세요 동방사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멤버들 고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